사람은 다리가 먼저 늙고, 무릎 영골의 수명은 60년에 불과하다. 중국에는 수천년의 역사를 통하여 558명이 제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396명은 황제라고 불렀고 162명은 왕이라고 불렀다. 진시황 때부터 1911년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부회까지 2100여 년 동안 335명이 황제가 있었는데 그들의 평균 수명은 고작 41살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임금들도 중국의 황제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 시 조선 27명이 임금들은 평균 수명이 37살이었고, 고려의 임금 34명이 평균 수명은 42살이었으며, 고려 귀족들의 평균 수명은 39살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병 없이 오래 살 수 있는가? 예로부터 민간에 전해오는 속담에 다리가 튼튼해야 장수한다는 말이 있다. 사람은 다리가 튼튼하면 병 없이 오래 살 수 있다. 사람의 다리는 기계의 엔진과 같다. 엔진이 망가지면 자동차가 굴러갈 수 없다. 사람이 늙으면서 가장 걱정해야 하는 것은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리와 무릎이 불편하여 거동이 어려워지는 것을 제일 걱정해야 한다. 장수하는 사람의 가장 공통된 특징은 다리 근육에 힘이 있는 것이다. 장수하는 노인들은 걸음걸이가 바르고 바람처럼 가볍게 걷는 것이 특징이다. 두 다리가 튼튼하면 100살이 넘어도 건강하다. 두 다리는 몸무게를 지탱하는데 고층 건물의 기둥이나 벽체와 같다. 사람의 전체 골격과 근육의 절반은 두 다리에 있으며, 일생동안 소모하는 에너지의 70%를 두 다리에서 소모한다. 사람의 몸에서 가장 큰 관절과 뼈는 다리에 모여 있다. 젊은 사람의 대퇴골은 승용차 한 대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며, 슬개골은 자기 몸무게의 아홉 배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대퇴부와 종아리의 근육은 땅의 인력과 맞서 싸우고 있으며, 늘 긴장 상태에 있으므로 변실한 골격과 강인한 근육, 부드럽고 매끄러운 관절은 인체의 철의 삼각을 형성하여 중량을 지탱하고 있다. 두 다리는 사람의 교통수단이다. 다리에는 온몸에 있는 신경과 혈관의 절반이 모여 있으며, 온몸에 있는 혈액의 절반이 흐르고 있다. 그러므로 두 정강이가 튼튼하면 경락이 잘 통하여 뇌와 심장과 소화계통 등을 비롯하여 각 기관의 귀와 혈이 잘 통한다. 특별히 넓적다리에 근육이 강한 사람은 틀림없이 심장이 튼튼하고 뇌기능이 명석한 사람이다. 미국의 의사들은 걷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가늠할 수 있다고 했다. 70살이 넘은 노인들이 한 번에 쉬지 않고 400m를 걸을 수 있으면 그렇지 못한 또래의 노인들보다 6년 이상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발표했다. 멀리 걷고 걷는 속도가 빠르며 바람과 같이 가볍게 걸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살이 넘어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10년마다 근육이 5%씩 사라지며 뼛속의 철근이라고 부르는 칼슘이 차츰 빠져나가고 고관관절과 무릎관절에 탈이 나기 시작한다고 한다. 그로 인해 부딪히거나 넘어지면 뼈가 잘 부러진다. 노인들의 뼈가 잘 부러지는 가장 큰 이유는 고골두각에서 하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고관절이 골절된 뒤에 15%의 환자가 1년 안에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리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가? 쇠는 단련해야 강해진다. 쇠부치를 불에 달구어 망치로 두들겨서 단단하게 하는 것을 단련이라고 한다. 연철은 단련하지 않으면 강철이 되지 않는다. 칼을 만드는 장인이 무른 쇳덩어리를 불에 달구어 수십만 번을 망치로 두들겨야 면검을 만들 수 있다. 사람의 다리도 마찬가지다. 해야 한다. 다리를 단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걷는 것이다. 다리는 걷는 것이 임무다. 다리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열심히 일하게 하는 것이 단련이다. 나무는 뿌리가 먼저 늙고 사람은 다리가 먼저 늙는다. 다리를 강하게 하려면 걸어라. 걷고 걷고 또 걸어라. 저모형 대에는 하루에 1시간씩 걷고 60대에는 하루에 2시간씩 걸으며 70대부터는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씩 걸어라.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사람이라면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이제 소 키우는 일은 포기해라.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걸음걸이가 빠르고 바람과 같이 가볍게 걸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패련으로 인물 검색 부탁드려요.